오는 12월 개점 예정인 신세계백화점과 협력업체들이 25일 엑스코에서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열었습니다. 신세계그룹에서는 이마트, 신세계백화점, 스타벅스 등 5개사, 파트너사들은 37개 회사가 참여하고, 대구 지역에서도 19개 강소기업이 참가해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천여 명의 채용이 있을 예정이며, 또 대구시와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자리정책홍보관을 공동운영해 정부의 고용관련 정책과 사업을 소개하고 구인, 구직 상담도 진행했습니다. 특히 백화점 채용상담에는 가장 긴 줄이 늘어섰고, 판매직과 환경위화, 경력직을 뽑는 업체에도 많은 중장년층이 몰려 심각한 취업난을 실감케 했습니다.